광양시가 비공형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비공형 충전기란 개인이 설치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벽부형 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원,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비공형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비공형 전기자동차 완속전기 설치 지원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